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답게 사세요. 여자가 나설 동안 구경만 안 주지. 남자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뭐냐 저 여자. 상당히 독특한데요. 되게 섹시해. 에?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어요? 좋은 회사니까요. 잘해봅시다. 네. 너 시집가 그 남자한테. 아 엄마 진짜. 이건 하늘이 너한테 준 로또야. 엄마 드라마도 그만 봐. 충만이지? 개 이래. 남자를 좋아한단 말이야? 네. 어머니. 괜찮아. 그만해. 수먹는 남자 요새 없어. 괜찮아. 괜찮아. 그만해. 아 뜨거워. 아 진짜. 아 엄마. might ya. put up. ado. 너 야 Nearả sane. b 지민제eland이야야. But 라고 해야죠. 이 삼 두 gracaso는 이 일 here. 저야 어디. 아멘. 그 날이infl devient 나왔듬어 einmal 강좌ning 아멘 د네.